6월 14일 월요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산의 도시 레가스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오늘은 루손섬에서 가장 남쪽으로 다시 여행해 보겠습니다.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12시간 내려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연화산의 도시 레가스피가 나옵니다. 마연화산은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비율 좋은 원추형의 아름다운 화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산이지만 산뽕우리에서는 언제나 화산 연기를 슬슬 내뿜는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주 붉은 화염을 훅훅 불어냅니다. 산 아래 레가스피에 사는 사람들은 화산이 폭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폭발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산이 잠잠한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평화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편안해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재림신앙 이음 신촌학원교회 이효민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재림신앙 이음 신촌학원교회 이해를 위해 항상 원하 ventilation과mist Slim을 이뤄고 analyzeaciones산에서 거랏 turn and each have a special ego